선정관총원 신참래가 아주 악맹높다 하니 자네도 조심하게 하긴 자네 그 눈빛이 얼어서 다들 제대로 기납할지 모르겠군 토성을 떠나 있으니 맡긴 성은 좀 드셨습니까 하긴 그리 쉽게 트일 가슴이라면 떠날 일도 없었겠지요 서자의 마음은 서자가 안다는 건가 걱정말게 내게는 그 어떤 슬픔도 이겨내게 하는 부적이 있거든 아주 신통하고도 방통한 인간 부적이지 멀쩡도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마저도 하지 말라 하면 나더러 죽으란 얘기지 그러고보면 자네 참으로 희한한 사낼세 아니 수년간 이 집을 드나들면서 염의 누이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지도 않은가 이야 정명 사내가 아닌 게야 설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겐가 어 그건 안되네 이렇게 말 있어 그래? 해 wonderful 해 해 감사합니다.